안녕하세요 아킹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무엇을 할거냐면요 이제 날씨도 쌀쌀해지고 그러니까 호떡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호떡입니다 호떡 미니어차 호떡 만들기인데요 일단 만들어보는 김에 호떡 만들 때 동그라미가 생기고 그런거 있잖아요 그렇게 찍는 동그랗게 만들기 위해서 찍는거 있잖아요 그거를 그것도 한번 만들어볼겁니다 자 일단 준비물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사점토 검정색 물감 갈색 물감 갈색 파스텔 붓 솔브러쉬 일단 먼저 검정색 물감 플러스 플러스로 해가지고 는 무엇일까요 이거입니다 이렇게 점토가 완성됐구요 자 여러분들 지금은 호떡을 만드는게 아니구요 먼저 호떡 만들 때 그 뭐라 해야되지 호떡 만들 때 밀가루는 당연히 넣죠 근데 만들 때 이렇게 생긴 걸로 있잖아요 이거 지금 둘이 같이 겹쳐져 있는건 아니에요 아 잠시만 집에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잠시만요 여러분들 지금 집에 있긴 있는데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설명해보자면은 이래요 잠시만 지워주고 이렇게 생겨가지고 안에서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거를 이제 반죽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를 이제 갖다 대잖아요 그럼 이렇게 동그랗게 돼요 납작하게 진짜 동그랗게 되잖아요 보신 여러분들은 아실거에요 그래서 그걸 하려고 그것도 한번 해보려고 제가 만들어낸게 이 색깔로 되어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색깔 말고도 다른 색깔로 준비해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자 일단은 이 점토를 이용해서 할거거든요 여러분들 차근차근 보시면 아실거에요 음 요정도만 빼서 요정도 요정도 요정도만 빼서 아 이거는 친구가 신청해준거에요 제 친구가 신청해줬고 줬고요 신청해 자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손으로 하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피자 왔을때 한 그릇 빼놨거든요 아까워가지고 이거는 이제 제가 여기 위에다가 매니큐어 색칠했던거에요 자 이거를 빼내기 위해서는 칼로 빼내야 될거 같아요 도로콩칼 하고 목공풀을 준비해주세요 필요없는줄 알았더니만 필요했네 원래 저 필요없는줄 알았어요 자 한번만 더 이렇게 콩 눌러주고 잠시만요 좀 오래 붙어있어가지고 얘가 이렇게 좀 검은색으로 되었는데 안 보이실수도 있겠다 아무튼 잘못하고 칼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 다음 도로콩칼은 아니 도로콩칼이에요 단면도는 치워주시고 이거 있죠 이루어주시고 살짝 살짝만 진짜 그리고 또 이거를 붙이잖아요 붙일거면은 최대한 붙여야 되겠네요 붙여야 되겠네요 목공풀이 이제 마르기만을 기다리면 됩니다 목공풀이 이제 마르기만을 기다리면 됩니다 기분 좀 내고 싶어서 이렇게 만들었구요 더이상은 만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네 됐다 일단은 만약에 붙이면 되니까요 어 너무 어째 뻔했네요 이게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거든요 제대로 잘 잡혀야 되는데 얘가 제대로 잘 안 잡혀가지고 됐다 이정도면 됐네요 자 그 다음 호떡을 만들 차례입니다 자 먼저 호떡은 어떻게 만드냐면 천사점 더 있죠 얘를 한 개만 만들거라서 조금만 필요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얼떠는 짜자잔 이 정도? 이 정도 크기로 해주세요 근데 갈색은 완전 진할 것 같아서 황토색을 사용해서 섞도록 하겠습니다 황토색 물감을 해줄거에요 최대한 적게 넣어주시고 이것도 저는 진짜 몰랐어요 아니 잠깐은 생각을 했어요 뭔 생각을 했냐면요 이거를 하면은 좀 진해질 것 같으니까 그냥 황토색으로 사용하자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쩔 수가 없이 황토색으로 사용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섞어주시고 호떡은 솔브러쉬로 하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파스텔을 먼저 칠하고 나서 그 다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솔브러쉬를 하고 나서 그 다음 채색을 해주는게 더 나을까요 아까 전에 사용했던 이런걸로 다시 또 찍어줍니다 이것도 소울 브러쉬 너무 이상하나 이거 호떡 같지가 않아 이거 호떡이야 이거 호떡이야 약간 호떡같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뒤쪽도 한번 해주고 뒤쪽은 탄 장면을 좀 표현해줄 거예요 호떡이 웬만하면 타는 부분도 있거든요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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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도 좀 만든 것 같네요 일단은 저는 이렇게 호떡을 만들어봤어요 오 오 진짜 그래도 오 오 오 그래도 잘 만들긴 잘 만들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오 이거 이거 있잖아요 이거는 이거는 마르면 이제 투명색으로 바뀌니까 상관없고요 얘는 조금 망친 것 같긴 해요 뒷부분에 탄 느낌은 좀 들었고요 그리고 또 여기 부분 있죠 여기 여기 부분도 이렇게 한번 해줬고요 호떡이 지금 안 나왔어요 그래도 아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안 나왔는데 오 진짜 진짜 오 오 오 오 이러면 저희만 가볼게요 끝내도록 할게요 어머 어머 지금 끝내야 되겠네요 좀 고치고 그려야되겠네요 다음에 한번 작품 소개할 때 이것도 같이 작품 소개해야되겠네요 와 이거 친구가 신청해준 거 을 해봤는데 진짜 리얼리 와 친구가 신청해준 거를 한번 해봤는데 신청해준 어 친구 고마워 아무튼 여러분들 안녕 저는 이렇게 해서 호떡을 만들어왔습니다 안녕